재료 뜨거워! 계란 대파 콩나물 후추 계란 쌀가루 야채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직접 그린 해물탕과 쭈꾸미 볶음먹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쭈꾸미 오이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미쳤다 가리비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이거지 전복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이번엔 낙지 한마리 통째로 먹어볼게요 파김치 파김치 꽃게는 알이 꽉 찬 암꽃게로 샀어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уг... 요리 너무 맛있어요 헐 헐 남은 게살을 양념에 찍어서 남은 게살을 넣어줘요 남은 게살을 넣어주세요 키즈웩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맛있다 미쳤다 주꾸미 볶음밥 주꾸미 볶음밥 국물도 다시 덮었더니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문어는 통째로 먹어볼게요 주꾸미 주꾸미 음 주꾸미 전복 송송 후라이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든 해물탕이랑 쭈꾸미볶음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따끈하면서도 시원한 맛의 국물이랑 달짝지근한 쭈꾸미볶음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안에서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먹는 내내 물리지도 않고 계속 밥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